안녕하세요. 지금 카톡에 들어왔습니다. 카톡에는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채팅의 종류가 일반 채팅과 비밀 채팅과 오픈 채팅이 있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팀 채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팀 채팅. 지금부터 팀 채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팀 채팅을 설정하고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팀 채팅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단체 톡에서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 톡이 3인 이상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 삼선이 있죠. 점색이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거기에 단체 톡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 명단이 쪽 나오죠. 아래쪽에 이렇게 명단이 나옵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은 새로운 채팅이라는 것이 있어요. 새로운 채팅. 이걸 터치합니다. 새로운 채팅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서 새로운 채팅에서 일반 채팅이고 팀 채팅이 있죠. 이 팀 채팅 이것을 여기 동그라미에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해서 확인을 다시요. 새로운 채팅에서 팀 채팅을 터치해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반갑습니다 해서 팀 채팅입니다. 이게 나와 있죠. 팀 채팅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도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팀 채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채팅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가입을 나중에 하더라도 이전의 대화 이런 것을 나중에 가입하더라도 이전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방장이 권한이 강력합니다. 멤버를 내보내기 할 수 있어요. 추방할 수 있는 겁니다. 단체 톡에서 요사이 아주 엉망으로 이렇게 도배를 하든지 극단적인 혐오성 발언을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은 여기에서 내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유 캘린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할인 쪽으로 내려갑니다. 톡스랍 플러스 이용하기 있죠. 제일 아래단의 룰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톡스랍 플러스는 카카오톡의 데이터를 보관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여러가지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용량을 휴대폰 용량을 능력하게 쓴다는데 이 톡스랍에 100기가까지 쓸 수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톡스랍을 톡스랍 공간을 활용해서 팀 채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그리고 주고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톡스랍 플러스를 이용합니다. 톡스랍 플러스를 이용해서 팀 채팅을 만들 수 있는데 매달 1900인데 지금 매달 990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달은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둘째 달부터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입하면 평생 이 가격으로 해준다 이렇게 했어요.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천 원도 안 되는 강의니까 가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보면 최 하단에 보면 톡스랍 플러스 체험하기 이렇게 있죠. 이것을 도출합니다. 그러면 지갑에서 본인 확인하고 톡스랍을 시작해 보세요 해놨죠. 여기에 본인 확인하기가 나옵니다. 최 하단에 보세요. 본인 확인하기가 있죠. 이게 본인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용약관에 뭐 모두 동의한다던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터치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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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스랍 플러스도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를 계속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세요. 끝까지 끝까지 화면에 따라서 진행을 하세요.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가입을 진행해서 가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팀 채팅을 만드느냐 하면 카톡에 여기 채팅창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는게 있죠. 나 자기 자신과의 대화창이 있습니다. 터치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창이 있습니다. 1대1 자기 자신과의 이걸 터치하면 여기 최상단에 보면 여기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아이콘을 터치하세요. 터치해서 보면 여기에 톡스랍 플러스 구독 중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0GB 중 11.87GB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죠. 100GB 까지 줍니다. 이게 톡스랍 플러스를 구독을 하면요. 여기에 구독 중 이걸 제가 터치해보겠어요.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 구독은 언제 했고 결제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이 쭉 첫 달은 무료로 제가 사용하여 나오죠. 여기서 해제하기가 있습니다. 해제하고 싶으면 이 해제하기를 터치해서 해제하면 됩니다. 다시 톡스랍 플러스에 왔습니다. 톡스랍 플러스에 왔습니다. 여기서 팀 채팅을 하려면 여기에 팀 채팅 이라는 게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제가 현재 이걸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이 석송 팀 채팅 방에 지금 현재 멤버가 2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팀 채팅을 만들고 싶으면 이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터치해서 이렇게 터치하면 팀 채팅 방 이름 다음에 소개 그렇게 나와있죠. 이걸 입력을 하면 저기에 다음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걸 화면을 보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팀 채팅 방은 회원을 추방할 수도 있어요. 회원들이 올린 메시지를 5분이 지나고 나서도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의 것이라도 언제든지 삭제를 하면 전체 회원이 다 못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방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원을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팀 채팅 방이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회원을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에 제일 위에 여기서 여기 보세요. 제일 위쪽에 여기 설정 있죠. 설정 이걸 터치합니다. 설정을 터치하면 여기 멤버 관리가 있어요. 멤버 관리 멤버 관리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내보내기가 있죠. 내보내기가 쭉 여기 명단이 이쪽에 나오고 내보내기가 나옵니다. 내보내기를 터치하면 내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금 이 사람이 조금 좋지 않은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보내기 해보겠습니다. 내보내기를 터치합니다. 툭 툭 툭 하면 내보내기 했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내보내기가 됩니다. 여하진 멤버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팀 채팅에 관한 설정하는 방법 회원을 내보내기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악 툭 이進 human V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